여기 앉으세요. 아, 네. 촬영은 잘하고 계세요? 아, 그게 좀... 왜 무슨 대본에 혹시 문제라도... 아, 아니에요.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촬영 접고 그냥 미래 씨 보러 온 거예요. 근데 저는 왜... 아, 오늘 대본 보다가 미래 씨가 쓴 대본 보고 그 마음에 와닿아서요. 어떤 데 사요? 인생은 결국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.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결국 길을 잃는다. 뭐 이런 뜻이었어요. 아, 그거요? 보고 싶더라고요. 갑자기 막. 뭐... 드실래요? 아, 그럴까요? 꿀맥. 준우야. 미래 씨랑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? 아, 네.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. 아, 데이트는 무슨 그냥 일 때문에. 아니,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온 건 맞지만 또 일 때문에 온 건 아닌데. 두 분이 아주 잘 어울려요. 아, 저희보다 두 분 비주얼이 그냥 어? 피도 맞지? 캐미도 좋지? 끝났어, 끝났어.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. 아, 잘 먹었다. 어땠어요? 맛있네요. 나 갈게. 들어가. 내일 행사만 아니면 내시같이 술이라도 마시면 좋을 거예요. 아, 정말요? 아, 저도 정말 아쉽네요. 준우. 뭔가 고마워. 잘 볼게. 그래. 미래 씨, 다음에 봐요. 네, 잘 가요. 가. 얘기하고 들어와. 나머지 저 갈게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저기 드라마 대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. 네. 아, 근데 둘이 진짜 같은 집에 사세요? 네. 네. 믿습니다. 네? 들어갈게요. 가세요. 가세요. 가자. 응.